제가 오늘 완전 키리를 신고 와요 지금 아이스 링크장을 걷는 느낌이라 우산 폈으니까 저라도 인사 먼저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언니 나를 잡고 이걸 같이 쓰고 갈래? 그게 힘들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세요. 저 빨리 갔다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잊지 마세요. 저 있어요 여기. 되게 예쁘게 나온다 언니 근데. 뭐가 나와요 지금? 지금 뒤에 너무 예쁘게. 여기 보셨죠? 지금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파리파리는 노래. 삼성이 제일 큰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시범 보일까요? 아 저는 여기서 하고요? 많이 외롭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파리파리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세 군데나 있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가장 쉬운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지금 되게 중계방송 같아요. 현장에 나와있는 강민경입니다. 파리파리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첫 번째 부분. 김미영. 베이비 베이비. 두 번째 부분. 민경이가 하는 걸 따라해주시면 돼요.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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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콜미. 콜미. 텔미. 텔미.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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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깔깔깔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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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습하셨어요 미리?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지?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질러주시면 훨씬 더 파리파리를 신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곡 끝나고 뭐 곡이 좀 더 듣고 싶다거나 뭐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말씀은 안 되겠지만 뭐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파리파리.